나는 저렇게 처먹어야 된다 누르게 옛날에 봤을 때 들고 들고 이거 달고 놔야 달고 옛날에 아빠 어렸을 때 상호야 누르는 거 잡았어? 아빠는 초콜릿 대신 이거 먹었어 맛있지? 설탕이지? 설탕 덩어리인데 그럼 안 맛있겠네 그래서 탔잖아 고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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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있습니다. 쑤시개 여기 있습니다. 이거 뽑아오면 하나 더 줘요? 아, 예.